국내산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멸치젓, 새우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판매하고 있고요. 최상급 새우젓 판매하고 투젓입니다. 그리고 멸치젓입니다. 정말 3년에서 5년 정도 사왔고요. 멸치액젓도 판매하고 있고 까나리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산입니다. 받으신 분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좋은 가격에 무한 뻘락지를 드실 기가가 많이 없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지면 무한 뻘락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보석낙지도 많이 나와가지고 보석낙지도 경매를 받았고요. 지금 보고하시는 무한 뻘락지 중사이즈입니다. 수우말에 12만 5천원, 열말에 6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을 제가 드리냐면 이제 거의 보석낙지가 나오면 무한 뻘락지가 가격이 더 오르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이 나오지 않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드셨던 무한 뻘락지는 이제 많은 기회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이 좋으니까 오늘 같은 기회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대낙지고요. 대낙지는 10마리에 12만 5천원씩 판매합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사이즈는 아주 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말 부드럽습니다. 계속적으로 드셨던 분들이 제 구매가 맞는 이유가 정말 정말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맛있는 무한 뻘락지고요. 돌문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키를 5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는 살아있는 걸 경매해 봤습니다. 그리고 뿔소라 지금 특가로 이 키를 2만 5천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가니까 오늘 한 50키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홍가리비 양식이고요. 할새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조개도 판매하고 있는 완도수산입니다.